저희 가족은 얼마 전 수원화성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저희 가족에게 가까운 나들이 코스죠. 그런데 순자는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아 이거 유튜브 강 만드는 건가요? 어? 끼어들어 끼어들어 끼어들어. 큰일 났네 이거. 아 이쪽에서 그냥 끼어들어. 나도 하고 싶지. 너 레이로 끼어들기가 얼마나. 어 끼어들어 끼어들어. 야 저 경찰 좀 안 피켜드네. 큰일 났네 이거. 어디까지 갔다 올라오고 이거. 이거 좌회전 차선이야 여기.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아휴. 안되겠다. 장안문이나 촬영해야겠다. 장안문이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유턴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자 뭐라고 적힐게. 문 안 장. 아니야 장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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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 전 한국에선 오른쪽 푸도 그랬었네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저 깃발. 옷 나올 때 내줘? 여보가 운전해주니까 좋다. 편안하게 찍네 이런 컨텐츠를. 왜 이렇게 몸이 놀러도 일을 해야지. 단순 작업은 내가 더 잘해. 여기다 대도 되는데 옆에. 옆에? 옆길에다가. 어 자리는 있네. 아직 자리 있어. 좀 있으면 자리 없을 수도 있어. 왜? 사람들 퇴근하고 여기 오잖아. 금요일 저녁 핫플인가? 어 술 먹으러 오잖아. 어 제가 장난에서 나무를 만났는지. 이거 좋지. 나무를 만났지. 야 이게 몰랐는데 또 카메라 들고 오니까 주변을 막 보게 되네.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하나씩. 이게 마지막 하나씩. 어? 나 산산. 이봐. 유럽에는 이런 광장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광장이 진짜 없어. 네? 귀하지 귀하지. 광장 저 너머에는 하늘에 떠 있는 기구가 있는데요. 언젠가 뭐 꼭 타고 콘텐츠 제작해 보겠습니다. 어 야간 개장했네. 화성행궁. 어. 그러니까 구경 가줄대. 어. 그냥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지. 우리 셋이서. 이거 봤다. 내가 발자국. 내가 발자국 있다고 했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리 와봐요. 내가 소개시켜줄게. 우리 캠카에서 넣은 거. 어떤 거. 사먹었다. 유주야 발자국.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발자국 이리 와봤잖아. 이런 거 써먹어야 되나? 엄마 이리 와봤자. 발자국 이리 와봤자. 어 이거 발자국. 어디가 발자국이야? 발자국. 이거는 진짜. 진짜. 어? 이게 뭐가 발자국이야? 옛날에 진짜 다녔던. 아 이게 지금 복원을 한 건데. 어 잠깐 잠깐 잠깐. 이게 지금 복원을 한 건데 요기 요거는 진짜 예전에 있었던 도를 그대로 쓴 건가 보네? 응 맞아. 오케이. 어 여기가 확신이 없네? 왕이 맞아 맞아. 여기가 왕이. 응. 우리가 그때 또. 캐나는 여기 돌아가. 맞아 돌아가왔어. 우리 좀 많이 들었는데 승희야? 뭐 들었어? 아빠 좀 가보자. 이쁘게 됐어. 어? 이야 소나무 이쁘다. 엄마한테 찍을 수 있어? 어? 엄마야. 엄마한테 따라가야지. 뛰어서. 뛰어서 돼. 아빠 잘했어. 아빠 한번 해볼래? 사격? 사격. 아빠 사격 스나이퍼 였지. 아빠 한번 해볼래? 아빠 장난 아니야. 그래? 현금 있어? 응. 현금 없는데. 현금 있어야 돼? 카드 안 받나? 카드 되나? 카드 되나? 응. 좀 봐볼까? 지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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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진짜 성공하면 진짜 우리가 여보 진짜 인정이다. 우리 앞으로 그럼 아빠 송써는 거 진짜 아빠가 무조건 제일 잘한다고 인정해주다. 네. 인정. 가저나는 거 같은데? 아 인형 포키야? 아 인형 포키 아니다. 사진 촬영하는 곳이다. 어? 승희 좋아하는 파이리 있어 파이리. 이상해씨도 있어. 어 이상해씨도 있어. 진짜 요새 포켓몬 진짜. 포켓몬이 갑자기 떴어. 이런 친구들 나오는 건데 요즘 한국아이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빵야 빵야 아쉬움을 달래면서 똥폰만 잡다가 왔습니다 골동풍 국가매이 야 어떻게 벤치하고 또 풀하고 이렇게 같이 할 생각을 했지 의자 하나에 어린 시절 많이 하던 민들레씨 입으로 불기놀이 이 씨앗이 땅에 닿으면 다시 또 이렇게 잎붓꽃이 핀답니다 오 좋았어 좋았어 오 좋았어 좋았어 승강야 근데 이 아저씨 너무 귀엽지 않니 이 아저씨 너무 귀엽지 않니? 아니 3 2 1 고! 거기까지 엄마 있는 데까지 예랄이 수원에 왜 개구리를 저렇게 선택했을까? 우리 수원이 수원의 마스코트는 바로 이 청개구리입니다 참 귀엽죠? 여기 3,4단 가게 아니 3,4단 사줘 아이고 문을 닫았네 사주고 싶은데도 문을 닫았네 아이고 아쉬워라 금요일이라 문 닫은 가게가 많구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기 스무디를 고릅니다 그렇게 바로 입장 음 어? 안에 가게 생각보다 크네? 어 음 음료 두 잔의 가격은 만 4백 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조금 괜찮은 음료는 보통 한 잔당 5,000원 내외 그리고 저렴한 가게는 2,000원 안팎이면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저렴한 카페는 앞으로도 자주 소개할 예정입니다 공차라는 카페는 한국에선 나름 프리미엄 포지션으로 자리 잡은 카페에요 품질과 고객의 건강 그리고 본인들만의 관리를 광고하고 있네요 자 승애하고 엄마하고 한번 맛 감사 맛을 평가해주세요 큐 맛있다 맛있다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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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 리뷰는 이런 거 아닌데 먹방 유튜버 보면서 표현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달아? 응 아빠 맛 좀 보자 삽끌려구 했는데 맛있다 근데 밑에 섞어서 먹어야겠다 응 그대로 있어 어? 뭐 이렇게 짠데? 쫀득쫀득하게 쿠킹을 씹히는 것 같고 얼음도 아삭아삭 씹히네 딸기의 단맛도 잘 느껴져 여보 거는? 응 어? 아는 맛 근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동수 주니어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나 봅니다 야 이게 뭐야 빨대로 송을 쐈어 오 야 야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딸기 스무디로 송 싸는 아이 혹시 또 있나요? 야 야 이거 맛있기도 하고 장난감도 되고 좋다 야 이거 잠깐 사이에 하늘은 어두워지고 낮과는 다른 새로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한 두번 아삭씨가 아니야? 연습 많이 했겠지 뭐 응 내일 나오는 거 아니야? 내일 또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한국의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수원 화성에서 휴가를 보내는 건 어떠실까요? 다시 가봐 다시 가봐 다시 가봐 아니 탁 탁